네, 신상용 한국관광공사부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한국관광공사 파산하게 됩니다. 사장님. 만약에 이거 이자 안 물려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한국관광공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일단 부채 상환기간은 2028년으로 연기를 했고요. 답 없이 그냥 미루셨죠? 네. 일단 연장시키고 다음 정보로 다시 파산을 돌리셨다는 말씀이네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0년과 2021년 1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간 한국관광공사 전임 사장의 찰떡같이 약속하시던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사실 오늘 관광공사 신임 사장님께 질의를 하려다가 내역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부사장님이 이때 항상 같이 계셨죠? 네. 이 질의 내용 제가 2년 내내 했던 거 잘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DJ 정부 당시에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20년 만기로 900억 원을 대출해서 금강산 관광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우리 정부 측에서 북한의 관광에 대한 어떤 의지를 계속 밝혔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는 상태로 이게 되지 않으면서 빚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 마스크 좀 벗어주시겠어요? 2018년 공기업에서, 2018년에 공사가 공기업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가 이 빚더미가 더 커져서 관광공사의 앞으로 향후 미래에 부담이 되거나 파산위기의 그런 상태까지 놓이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2년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았다 하시고 지난해는 2028년으로 상환 그 기한을 연장했습니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떠나셨어요. 제가 이번에 증인으로 좀 모셔서 어떤 그간의 노력을 하셨냐 혹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장 임기를 마치셨냐라고 좀 말씀을 여쭈려 했더니 절대 이 자리에 못 나오시겠다고 심지어 대체 배현진 의원이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그 성토까지 하셨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이렇게 그렇긴 해요. 빚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거의 배를 그냥 쬐고 그냥 마무리한 상황인데요. 부사장님께서는 성과급 얼마 받으셨어요? 2년 동안? 글쎄 갑자기 성과급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월급 내역을 모르는 직장인은 없으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2년 말씀이십니까? 네. 2020년, 21년. 지금 보니까 임직원들 총 3억 넘게 받으셨다면서요. 한 5, 6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5, 6천만 원 받으셨어요? 네. 2021년 만기 현장까지는 매년 이 빚더미가 관광공사에 17억씩 늘었어요. 제가 이 감사 기간 동안 많은 기관장들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 처음 너무 안 좋고요. 월급 상황 너무 안 좋은데요. 단 1억이라도 좀 예산 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읍소하시는 장면을 너무 수도 없이 봤는데 관광공사는 이렇게 공사의 빚더미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임직원들이 그렇게 성과급 잔치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연장 후에도 지금 매년 12억씩 늘어나고 있어서 만기 때 되면 총 1,178억 원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감 없으세요? 그냥 기관장 명찰 달고 있다가 월급 잘 받고 성과급 받고 떠나시면 끝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지금 제가 관광공사가 돈 빌린 통일부 수출입은행에 이거 어떻게 대안 마련할지 2년 동안 계속 대안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두 기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는 부채 탕감 계획이 없다. 이번에도 그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탕감 계획이 없다는데 채무자는 관광공사에서는 계속 탕감해 줄 거라고 큰 소리를 치셨고요. 결국에는 아무 대책 없이 전임사장은 떠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문체부 담당 국장님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사의 빚잔치, 세금으로 들어가는 빚잔치가 이렇게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타 부처에 관한 부채가 이렇게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 버린 거 김승수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는 좀 감사가 있어야겠죠? 규정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면밀히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관광공사 사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가 차시죠? 1,178억 원 한국관광공사가 지금 수익사업도 안 되는데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참 충격적인 얘기지만 이제 관광공사가 선택할 몫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파산과 회생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에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너무너무너무 분하지만 국민 세금 1,000억 원을 파산 신고하고 공사의 회생 수준으로 가셔야겠죠. 수순으로. 하여튼 우리 문화부하고 통일부,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의 가닥을 한번 잡아보도록 제가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전임 안영배 사장님처럼 그냥 대책 마련하겠다 하고 저 뒤에 계신 성과급 받으신 우리 부사장님처럼 하겠다 하고 뒤 정부,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지 아니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일단 비폭탄 넘기신 거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 대책 강구에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접촉하고 중간 결과를 포함해서 보고를 가끔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이 질의를 제가 증인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전임 안영배 사장님과 관련 임직원들께서 지켜보고 있으실 겁니다. 전정부 관련 임직원들께 제가 안영배 사장님 비롯해서 지금 모실 텐데요. 이런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넘겨놓고 떠넘기고는 저희가 도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회피가 아니라 도피요. 이렇게 끝까지 무책임하게 한 안영배 사장님이 한국관광공사의 역사의 수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